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듣다 안녕하십니까?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듣다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입니다 여러분들 아프시면 약도 드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다양하게 치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만 해도 연간 6만 명 정도가 발생하시는데요 기존에는 치료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과적 치료든 신경과 치료든 치료제가 없는 시야장애를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제로 치료해보시겠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유넵스의 강동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뇌졸중 진단을 받은 사람은 62만 명이 넘습니다 아산병원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과의 강동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화입니다. 현재 뉴넵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2003년부터 서울 아산병원의 신경과 교수로 20년째 재직 중이고 2017년 11월 말에 디지털 치료제 기업 뉴넵스를 창업했습니다. 지금 6년째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된 시스템이 뭐냐로 보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의대와 전자과, 전자가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 두 개가 결합되는 게 저는 디지털 치료제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우리 먹거리는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디지털 치료제 기업이 되느냐. 치아 장애를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고 마음 먹고 2017년 11월 말에 창업을 했어요. 그땐 디지털 치료제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죠. 2019년 1월에 식약처에다가 확진 임상 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제가 3월에서야 아 이게 디지털 치료제구나. 우리가 만든 게 뭔지 모르고 만들었는데 날짜도 정확히 기억해. 2019년 3월 8일인데 그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드디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았다. 우리는 디지털 신약을 만드는 곳이야. 하지만 시각처로부터 승인받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처자식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비밀이야. 그리고 그 확정 임상 시험 계획이 시각처로부터 승인받은 게 6월이었거든요. 7월에 저희가 매스컴에다가 첫 확정 임상 시험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치료제라는 화두를 처음 던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이 나오고 지금은 산업군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저는 애초에 시야장애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업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만든 것이 어쩌다 디지털 치료제가 된 것이고 디지털 치료제 기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거랑은 동양들은 어떻습니까? 뇌와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다 각자 각자가 다 알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인 분야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뇌와 관련된 질환이니까 뇌신경계 질환도 있고 정신질환 뇌의 질환과 정신질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신과 질환은 대표적인 게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병에 디지털 치료제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그쪽에 기업들도 많고요. 뇌질환은 뇌졸중 뿐만이 아니라 파킹슨, 해외나 다발성 경화증, 치매, 뇌장애 이런 쪽으로 발표되는 많은데 뇌가 관여하는 질환들이 꼭 신경계 질환, 정신과 질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 또 재활로 충분히 가능하고 소화기도 뉴로바이오피드백 같은 그런 방법으로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소위 인지행동요법이라는 게 있고요. 인지행동요법이 적용되는 여러 질환들에는 다 접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단 신경과, 정신과 외에도 다른 내과나 또 종양내과, 호흡기내과, 수학이내과에서도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디지털 치료제와 디지털 웰리스는 조금 달라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전문의약품이 있고 일반의약품이 있고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디지털 치료제도 디지털 웰리스에 구분되는 거예요. 디지털 웰리스는 소위 명상. 명상을 하면 다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에 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값싸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질병특이적인 어떤 기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웰리스로 가는 거고 치료제는 질병특이적인 기전. 어떤 질병을 타겟하는 게 분명히 있고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 병을 낫게 한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기업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디지털 웰리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거냐 아니면 전문의약품,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일부는 둘 다 개발하는 회사도 있긴 해요. 저희 뉴넵스는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 중에서도 보통 일반 기존의 의약품이 있으면서 그걸 보완하거나 또는 대체하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ADHD 약이 있거든요. 하지만 약의 부작용이 좀 걱정되고 또 그러니까 이걸 대체하는 그런 게임 치료 또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죠. 저희는 뉴넵스는 기존의 치료법이 없는 시장을 타겟하는 걸 일단 못 봐야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셨던 확장에 들어갔던 뇌졸증에 의한 시각, 시야장애는 기존에는 전혀 전혀 치료법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에도 치료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환자한테 그냥 적응하고 사세요. 그냥 그려려니 하세요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총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몇 푼? 통계적으로 뇌졸증 환자들이 1년에 한 60만 명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그중에 한 15%가 시야장애를 겪으니까 제법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60만 명에 15%면 9만 명.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숫자네요. 그럼 지금 그러면 그 시야장애에서만큼은 우리 유노랩스가 지금 가장 앞서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언제쯤? 상장. 상장. 그 치료제가 없는, 대체나 보안이 아닌 아예 없는 쪽에 가겠다. 그런 분야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신약 클래스의 디지털 치료실을 만들자.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나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시야장애는 사실 한쪽 편이 안 보이지만 겉으로는 멀쩡해요. 발도 잘하고 잘 걷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게 불편한가? 이렇게 느꼈어요. 저도 의사장애는 했지만 왜냐하면 다른 마비나 언어상의 환자들에 비해서는 사실 좋아보이거든요. 그렇죠. 외향적으로 보이는 건. 제가 2011년에 처음에 이거 개발하고 그때는 지금은 VR 디바이스에 써서 이렇게 집에서도 훈련 받게 제가 개발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턱받침대 대고 저희 병원 연구실 안에 암실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이 오셔서 훈련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처음에 외래에서 어떤 분에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었으니 한번 치료해 보이시겠습니까? 탐색 임상시험에서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니까 연구 1위원회 통과하고 그분이 약간 눈물을 걸슴이신 거예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이게 너무 불편한데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너무 절망적이었죠. 지금은 뭐라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다. 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떠나서 그분은 사실 한 달 훈련 받고 완전히 다 좋아지셨어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환자분은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치료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 좌저감을 갖고 있구나 하고 느꼈고 저희가 임상시험을 할 때는 clinicaltriest.gov라는 웹사이트에다가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소개를 해요. 전 세계인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유넵스도 저희가 하는 임상시험을 거기에다가 붙이죠. 그러면 여러 나라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너희들 임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 언제 커머셜 라이즈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글로벌리 언매니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확장할 거냐 하는 건데 농매장이나 황반변성이나 또는 사시 이런 파이플라인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에서 안과적인 치료법들은 다 있어요. 수술이라든지 약물이 없는데 다 있는데 그런 안과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자생되는 시야장애나 입체시장애는 치료법이 없거든요. 안과적인 수술치료법 외에 다른 입체시장애 시야장애는 치료법이 없는데 입체시나 시야의 문제는 사실 뇌가 환장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뇌를 타겟해서 잠자는 뇌를 깨우는 디지털 치료제가 안과적인 질환으로 인한 시각장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색 임상시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확장 임상시험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올해 안으로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실약처리부터 인한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숙과를 받아서 국내 환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목표고 그다음에 결국 임상시험을 성공하면 좋은 잡지에 의학잡지에 기고를 해서 커뮤니티 돼야 됩니다. 또 나면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의사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직업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면 아주 이렇게 막 무시 내부적으로 무시되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저는 그게 너무 깝깝해요. 사실은 그래서 교수 창업자분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 그게 축적이 돼야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내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초기에요? 우려의 시선은 있을 것 같아요. 우려 내지 질투 내지 시기 내지 우려 제가 우려의 시선은 있고 우려보다는 왜 저러지 이런 의구심 같은게 있지 않나요? 그럼 사실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죠. 꽤 많으시죠. 꽤 많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좀 부정적이잖아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방송을 보기를 돌같이 맞아요. 딱 그거에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도 사실 어릴 때 교육받아왔고 사업한다 그러면 항상 나쁘게 보는 그런게 있는데 저는 요즘 환자분들 중에서도 기업가들 존경합니다. 맞아요. 누군가에 월급을 주는 거 존경하고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 10년 넘게 그 업을 계속 하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제가 존경하는게 저는 사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의사를 둘로 나눴어요. 월급쟁이와 월급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병원이어도 개원하는 분들은 또 뭐 큰 병원을 운영하는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서 제가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거죠. 전문가의 길과 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합연술이라고 누가 평을 하던데 굉장히 동감하고 그러면서 저도 사실 병원장님 볼 때 다시 봅니다. 월급을 꼽꼽하게 맞아요. 특정 수준의 전문가 어느 수준까지 달할 때는 결국엔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들을 따라가 학습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손에 있는게 전문가인 것 같고 창업은 뭔가를 완전히 맨땅에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새롭게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 창업자들 저는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알을 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병원장님 아선 병원장님 창업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수 창업을 꼭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분들인데 첫 번째 해라 마라 두 번째 할 때 뭘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창업은 이제 6년 정도 6년째 접어드니까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을 권유할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언이라고 할 건 없고 사실 인생에도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가의 길도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가의 잘 맞는 성격 재능 지능 이런 게 있는가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특별히 없다고요. 없어요. 나이도 없고 성격도 없고 전 실제로 성격도 완전 아이거든요. 내양형이고 인프제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가로 전 사업이라는 사업가 창업은 제 인생 설계에 전혀 없던 단위였어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제가 과연 사업가로 맞는가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굉장히 다 다르다. 굉장히 사업가들 저마다 다 다르고 인생이 다 다르듯이 성공한 사업가들도 너무나 다르더라.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들어가는 건데 끝까지 버텼다. I just don't quit. 성공한 사업가들 한 얘기는 그냥 난 그냥 버텼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존버가 존버가 답이다. 존버가 사실 성공인 것이지 이게 왜냐하면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무수히 실패를 하니까 맞아요. 실패가 곧 성공이기도 하고 때문에 사업에서 성공이라는 걸 정의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그냥 사업을 영유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답을 얻는 게 아닌가 그래서 끝까지 버틸 힘이 있고 배짱이 있고 맷집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사업하면서 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이 늘었죠. 욕도 늘고 술도 늘고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맷집이 늘었다. 맷집은 확실히 여전히 뭐 사소한 일에도 가슴할 일을 하지만 그나마 맷집은 늘었고 그게 버텨내는 힘이 아닌가 그 각오만 있으면 사업하는 것도 얼마나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으신 말씀이신 네 네 오늘은 유넵스의 강동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뇌와 디지털 치료제 치료제와 웰릿의 차이 대표님이 꿈꾸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 뭐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 대담은 머니투데이의 김홍일의 혁신기업 답사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 MC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